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거시적으로 보는 문학사 그 두 번째 이야기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엄성경 선생님께서 하셨던 미시적으로 보는 한국사 내용을 보고 오셨을까요? 자 엄성경 선생님께서 굉장히 문학사에서 보는 한국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성경 선생님 캐스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집,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역사 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쓰는 민족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의 것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엄성경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께 역사학자 한 분의 이야기를 국어 지문에서 나온 거를 하나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도 수능 국어 비형 문제인데 지문을 지금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사가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나와 내가 아닌 자와 투쟁하는 것이구나.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무장투쟁을 역설했죠.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는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들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좀 중략, 생략하고요. 뒤에 가서 볼까요?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글을 쓰죠. 자, 그리고 그는 아의 자성, 그래서 곧 나의 나댐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나의 나댐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줄을 볼까요?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 그 당시를 살던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른 지문을 조금 더 보면은 식민지배가 이어지는 지문입니다. 식민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의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동화되고 있죠. 일본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국, 즉 조선이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우리 민족과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에 아가 있다. 그쵸? 그러면서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렵죠? 자, 노란색 체크한데 볼게요.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재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봤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조선 민중을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봤죠.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서 인류로서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억압받고 있는 식민 지배 민중이 주체가 돼서 다른 민족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지향했다. 과연 국어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지만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신채호 선생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파악이 되실까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동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뇌가 많으셨겠죠. 대체 저들은 어찌 저렇게 변절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저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본에 협조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하셨던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일본에 협조하는 변절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글을 쓰셨다.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럼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독립운동가라고 했죠?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웠던 그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제가 살짝만 보여드립니다. 몇 가지가 굉장히 긴데 그중에 도입부에 해당하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살짝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자 보면은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 경찰정치를 힘써 행하여 우리 민족이 한발자국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등의 일체의 자유가 없죠. 일제강점기니까. 고통이 울분과 원한이 있어도 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행복과 자유의 세계에는 눈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1어를 국어라 하고 1문을 국문이라 하는 노예 양성소 즉 학교로 보내고 조선사람으로 혹 조선사를 읽게 된다 하면 단군을 속여서 소전 오존의 형제라 하며 자기네 나라, 즉 일본, 그들의 민족 시조라고 하죠. 그들의 형제라고 하며 삼한시대 한강이남을 일본 영지라고 한 임라일본부설의 근거를 이렇게 교육하는 일본놈들 적은 대로 읽게 되고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 하면 강도 정치를 참미하는 반일본화한 노예적 문자일 뿐이다. 똑똑한 자재가 난다 하면 환경의 압박에서 염세 절망의 타락자가 되거나 희망이 없으니까 타락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모사건의 명칭 하에 감옥에 구류되어 음모사건의 명칭 뭡니까? 너 독립운동하지? 일로와. 똑똑한 사람들 다 감옥에 구류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리를 틀고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당근질에 채찍질에 전기질에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고 수족을 달아매는 콩북구멍에 물붙고 생식기 이랬다구요. 이랬다구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일제강정기입니다. 과연 그런 일제강정기에 나의 형제 부모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본에게 협조하면서 민족을 버리고 견절했던 사람들을 보는 그 당시의 지식인 신채호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럼 무엇을 지키고자 하셨을까? 자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와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셨죠. 그런데 자 우리의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욕입니다. 일어를 국어라고 하고 일문을 국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국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고 일본어로 만들어진 문학작품을 국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우리의 것들을 볼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민족을 쭉 나열을 했는데 잘 보세요. 흉노, 선비, 만주족 이 만주족이 예전에는 여진족으로 그전에는 말갈족으로 그전에는 숙신이라 불렸던 그 민족입니다. 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시대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를 뿐 허란족, 돌걸족 모두 다 이제 동아시아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중국사 중심의 북방 유목민족임을 대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민족들 중에서 지금까지 민족적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민족이 몇이나 될까요? 이들이 왜 민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은 왜 중국 민족이라고 하는 한족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문자가 없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숱하게 외침을 받았고요 그렇게 남내의 나라의 지배도 받아봤고 중국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제가 지금 무슨 글 쓰고 있어요? 한글 쓰고 있죠. 한글 우리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자로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민족들은 그런 걸 지키지 못해서 자신들의 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중국어를 쓰고 있죠. 우리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글 이거를 지키기 위한 그 노력들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종이 1894년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있던 그 무렵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국문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글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양반사회였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그래서 한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한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을 굉장히 좀 천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글을 연구되고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가 이때 국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연구회가 1908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국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국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시경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주시경 선생님 한글에 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강습도를 설립해서 국어 강습활동 등등을 통해 한글을 즉 우리의 말 국어를 널리 널리 퍼뜨리고자 하셨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배달말 글모음이란 단체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했고요. 자 1911년이죠. 자 왜 그렇게 이름을 자꾸 바꿀 수 밖에 없냐면 1910년대가 되면 일본이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로 우리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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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단체를 만드는 자유를 없앴잖아요. 뭐든지 단체를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 잡아갔단 말이죠. 이름을 바꾸고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13년에는 한글모임 한글모라고 하는 단체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여러분이 알만한 단체는 여기서 나오죠. 조선어연구회. 그래서 1921년 12월 3일 이때 휘문의숙에서 최초의 민간학술단체인 조선어연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국어연구학회잖아요. 국어인데 조선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니까. 그 당시 국어는 일본어예요. 그래서 조선어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조선어연구죠. 주식용의 제자들, 주식용 선생님의 제자분들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 조선어연구회에서 했던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짝만 살펴볼까요? 아이고, 각야날을 제정했습니다. 각야날을 제정했습니다. 각야날, 보시면은 1926년 9월 29일인데 이거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게 9월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입각해서 음력 기준으로 쓴 겁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4일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1926년 11월 4일 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음력, 양력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잡지, 한글을 가능하죠. 그리고 각야날을 한글날이라고 이름을 바꾼 건 1928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던 조선어 연구회는 조선어 학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던 게 1931년.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면서 1933년에 이렇게 통일안, 즉 맞춤법을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글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가 없다 보니까 우리 나라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단체가 앞장서서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 각야날 잔치가 나오는데 각야날 잔치,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아이보 사진이고요. 그리고 한글, 자, 이게 잡지 한글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을 처음 내면서 한글 한글 처음 내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도 실제로 이걸 찾아가지고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이 한글을 만들었을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그쵸?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말모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영화 말모의 보셨습니까? 자, 영화 말모의에서도 배경이 되었던 그 작전이 요겁니다. 말모의 작전. 이 말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인데 말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모을 거예요. 자, 왜 말을 모아야 되냐면 일본의 감시가 굉장히 강해지고 점점 우리말을 못 쓰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말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여기저기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옛말, 방언, 사투리 또는 현대어, 지금 쓰는 말 다 알고 있는 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참여했던 약 14개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일반 사람들 모두가 술을 마시든 우물에서 빨래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담소를 나누든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이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말을 글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아, 이 단어 한번 신기한데 이거 한번 적어볼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이 말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거죠. 조선화학회에 이렇게 보내서 쭉 이거를 모집해서 이걸로 뭘 하려고 했느냐? 우리말 큰 사전, 즉 사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각 지방마다 쓰는 말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입각해서 시작했던 게 말모이 작전이죠. 볼까요? 자, 말모이 큰 사전 그 말모이가 이제 이 작전을 통해서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작전입니다. 해서 그 원고 최초의 원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큰 사전 뭐 붓다 비... 빗다? 이거는 이제 엄석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유판, 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게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손으로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모이 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3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이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38년 조선호 교육을 금지시키고요. 1938년 이때 조선어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시킵니다. 즉, 우리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1941년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해서 사상범 이거 판단은 일본이 하는 겁니다. 야, 너 불순분자야? 일로와 이 논문시키 너 국채를 부정했어. 현재 국채는 뭔데? 일본이 너네를 지배하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그 체제를 부정하면 독립운동한다는 거잖아. 그럼 독립운동하는 걸 싹 다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치안유지법과 거의 비슷한 거죠. 좀 더 강도가 세진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1942년 10월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어 학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사 시간에 한번 드러내봤을 텐데 한국사 시간에 소개는 들었을 텐데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고생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당시에 이게 왜 일어났냐면 1942년입니다. 함흥 영생 고등 여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죠. 박영옥이라고 하는 박영옥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기차 안에서 우리말을 씁니다. 한국말을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일본 경찰이었던 야스다가 등장합니다. 이 야스다가 조선인 경찰이란 설이 있죠. 조선인 경찰 출신이었던 야스다가 나한테 그래 조선어 됐을까 일로 와봐 너 왜 한국 왜 너네 한국말 쓰냐 왜 조선어 써 라고 이제 박영옥을 잡아갑니다. 여고생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막 취조를 하겠죠. 너 왜 한글만 썼어 너 무슨 말 했어 너 왜 기차 안에서 그런 말 썼어 왜 조선어 사장님 금지됐다니까 금지됐는데 왜 기차 안에서 썼느냐 라고 취조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을 안 하니까 고문을 합니다. 고문 아까 전에 봤죠. 신채훈 선생님이 기록 봤죠. 고문을 했어요. 견딜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정보가 새어나가죠. 그 정보가 새어나가서 자기가 한 말은 한국말이 맞다. 조선어가 맞다. 왜 조선어를 썼느냐 했더니 아니 조선어를 쓰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해서 다른 주장 다른 이야기에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박영옥이 썼던 일기장을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말모의 작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에서 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누가 정태진 선생님이 이렇게 체포되게 됩니다. 이 정태진 선생님이 체포되고 또 고문을 했겠죠. 그 고문 중에 이제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발견이 됐고 조선어 학회가 결국에는 국채를 부정하는 일본에 반대하는 이런 민족성을 끼우치기 위한 조선인들의 단체다라고 규정짓고 탄압하게 되니 이때 엄청나게 많은 학자분들께서 잡혀가시죠. 조선어 학회 33명분 33명이 총 잡혀가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다구요?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945년 8월 15일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광복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광복이 정말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하면서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문제는 광복을 맞이한 직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거나 뭔가 교육을 할 때 지금까지는 계속 일본어를 썼습니다. 일본어로 된 교재 일본어로 된 말 일본어로 된 뭐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니까 자 우리말 우리말이 없는거야. 실체가 없죠. 우리가 말은 하고 있는데 글로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떤게 표준어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 보통일이 아닌겁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게다가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 때 말모의 사전 편찬 즉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것 원고를 싹 다 압수당했어요. 증거자료로 일본에게 압수당해서 그게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1945년 9월 8일입니다.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입니다. 즉 경성역 서울역 창고에서 종이뭉치가 발견됩니다. 무려 2600쪽에 달하는 손으로 직접 쓴 종이뭉치가 발견됐는데 이 종이뭉치를 열어서 살펴보니까 그게 뭐였다? 우리말 큰사전의 원고입니다. 말모의를 통해서 말모의 작전을 통해서 지방 방방 곳곳 전국에서 모아놓은 그 언어 단어를 다 정리하는 중에 있었던 그 말모의 원고를 이렇게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지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7년 첫 권위 편찬되었는데 계속 작업하다가 갑작스럽게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 통에도 이 사전을 꼭 지켜내셨던 분들께서 1957년 10월 9일 오늘날 한글날입니다. 오늘의 한글날 한글날에 우리말 큰사전 전 유권을 완간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그 노력들이다.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려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큰사전을 완간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죠. 전세계에 3천여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전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20여개밖에 안된대요. 그 20여개밖에 안되는 사전 중에서도 옛말 지금 현대어 방언 그리고 이게 어떤 어원을 가지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낸 사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목숨을 하고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것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것 한글 우리말 자 우리말 큰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머리말이 나오는 건데 조선말은 우리 결해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에 말미암던 길이오 연장이오 또 그 결과이다. 우리말은 곧 우리 결해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말 큰사전 머린말에 나와있습니다. 이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했던 조선어 학해분들 굉장히 노력이 많으셨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되었던 57년 그 당시에 기념사진을 촬영하셨던 비교적 최근의 사진 그리고 그 조선어 학회는 지금 한글 학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셨죠. 그러면 또 일제강점기 그 안에서 문학으로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어떤 저항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미시적으로 보는 한국사 부분에서 엄성경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과 글을 이르면 민족도 멸망한다. 주시경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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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